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AP2제약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. 자, 금일은 11월 16일이고요. 현재 시각은 1시 5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실 종목은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이고, 코드번호는 019-170입니다. 자, 신풍제약. 저도 어제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. 사실 장중에는 조종을 받는 흐름들이 좀 강했거든요. 어제 장초반에는 조종받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가 갑작스럽게 급등을 한 거예요. 사실 이렇게 급등할 만한 이슈들은 없었거든요. 근데 이만큼이나 급등을 좀 시키면서 오늘은 어느 정도 보압권에서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우리 금요일에 전일 12일에 제가 빠지면서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. 그래서 우리 121선에서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진 못했습니다. 121선에서의 반등은,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와줄 수 있겠구나. 뭐 딱히 제가 이렇게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 고가가 28%가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올라갈 만한 요인들은 없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갑자기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좀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?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. 제가 봤을 때도. 일단은 이전에 제가 추세적인 부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좀 이탈을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. 이탈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121선에서 반등하는 움직임을 기술적으로 보여주긴 했는데 또 상단 부분을 돌파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아무래도 조금 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뭔가를 영향을 좀 미친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좀 없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를 전일과 온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매수세를 많이 보였다.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제 투자 심리가 가격에 대한 그런 메리트로 상승을 한 건지 그런 부분들은 좀 모르겠습니다. 좀 저도 제 입장에서도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빠졌으면은 여기에서 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도 아니고 바로 한 번에 이렇게 제가 급작스럽게 빠지면은 우리 여기 이때 당시에 이 때 당시에 이 121선까지도 갑자기 확 빠지면은 확 올라올 수도 있다.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어 좀 지나가는 듯이 혹시라도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살짝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저로서도 이런 움직임이 이슈가 없었는데도 불구로 하고 왜 나와두는지 그런 것들은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반등이 나온 부분들은 긍정적이다. 그렇지만 돌파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 조금 그 좀 부정적이다. 어 여기서 차이시는 메모리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렇지만은 뭐 돌파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보장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워낙 이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가지고 뭐 하긴 그래서 제가 이슈를 좀 쳐다보니까 일단은 어 우리 11월 15일 어 코로나 끝장낼 토론 토종 치료제 이미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소식이 좀 들려줬습니다. 여기서 보면은 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피라맥스 효능 논문 발표 뭐 이런 소식이 좀 들어줬는데 이거 옛날 이슈고 어 뭐 그러니까 이거 내용 자체가 이 투자자들은 좀 광적인 그런 그 신앙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뭐 뭐 유튜버라든가 거기에서는 조금 선동하는 그런 소식들이 좀 있다. 어 맹신을 한다. 그런 기사 이 기사의 내용은 맹점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. 너무 맹신하지 마라. 아 뭐 그런 부분들 이미 뭐 치료제 토종 치료제라고 주장을 하는 내용들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내용들이다. 우리 이전에도 암 항암 치료제 해가지고 어 그 뭐냐 그 구충제 있었잖아요. 구충제 약간 그런 거랑 좀 약간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자 일단은 우리가 그리고 어 16일에 어 16일에 어 친풍제약 바이오엔테크 CEO가 내년 겨울에 일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어 미국 제아사 화이자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늠증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엔테크 최고 경영자 어 내년이면은 우리 삶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신풍제약이 다시 급등을 했다. 이게 영향을 좀 미쳤는지 어 그거는 좀 이해가 좀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. 일단 신풍제약은 화이자 약품을 일부 취급하고 있어서 화이자 관련주로 여겨진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사실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자 자 이 부분들을 좀 보면은 여기 이 기사입니다. 이 기사는 11월 13일에 있는 건데 어 펀더멘탈 확인 없는 묻지만 투자 뭐 사실 뭐 그래요. 신풍제약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보고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죠. 우리 코로나 백신이 나올 수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감성적인 그런 투자죠. 감성 투자 자 화이자 백신 어 국내 생산 유통 어디인가 어 이런 부분에서 나왔을 때 우리 여기 제일약품과 우리바이오 그리고 신풍제약이 좀 거론이 됩니다. 어 신풍제약은 화이자 제품을 들여와가지고 국내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 사실이 다르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이 중업받으면서 그렇게 알려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 아니라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. 자 신풍제약 화이자 약품을 일부 취급하고 있어서 화이자 관련주로 여겨진다 이런 부분들 화이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화이자가 우리나라에 국내 유통을 하고 공장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없어요.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 이런 부분에서도 화이자 관련주는 이제 뭐 아니다 라는 부분들로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CEO가 CEO가 얘기를 해가지고 시풍제약이 좀 올랐다 라는 부분들은 어 좀 개인투지자들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이 그 이것 때문에 좀 올라갔다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면 어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. 제 생각에는 어 개인투지자분들께서 화이자 관련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. 의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단기배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. 다른 이슈들은 딱히 없었거든요. 없었는데 여기에서 뭐 뭐 일단 개인투지자들의 수급 동향을 좀 보니까 단기배수세가 좀 강했다 강했다 이런 부분들 확인이 되죠. 아마도 여기 저가 매수세 대응을 하려고 어 대부분 저가 매수세를 좀 매수를 단행을 했는데 오히려 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오히려 개인투지자들이 좀 많이 몰려든 것 같습니다. 어 그렇게 말고는 그거 말고는 딱히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이거든요. 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 이런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개인투자자들 개인투자자들이 어디서 대응을 하는지 이렇게 탄력을 받을지라는 부분들은 놓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.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기사 자 우리 11월 15일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. 피라믹스 코로나 해외임상 소식에 감심집중되고 있다. 자 지난 7월 피라믹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문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 치료제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 자 코로나 치료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세포 내 소화작용을 하는 라이소존에 있다. 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라이소존에 라이소존에 통해 세뇌세포로 침투를 한다. 자 이런 부분들 자 라이소존에 pH 산성도를 올려가지고 증식과정을 방해해서 항바이러스 기능을 높인다. 피라믹스 주성분 중 하나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. 자 피로나리딘은 코로나19 치료 후보역물로 권고된 클로로킨보다 안전성에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냈다고 연구진이 설명을 한다. 자 피로나리딘 보다 클로로킨과 이 피로나리딘과 클로로킨과 화학구조가 유사해서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뛰어나지만 큰 부작용이 없어서 코로나 환자의 유효성이 있을 수 있다. 라고 하면서 피라믹스 FDA 승인 이후 유럽 아프리카 쓰이면서 큰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분자 구조가 나옵니다. 자 여기 분자 구조가 나오는데 클로로킨이고 이게 하이드로클로로킨인데 어 이 클로로킨이 미국 보건당국에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없다라고 최종 결론이 났거든요. 이럴 때는 분자 구조가 비슷하다고 주목을 받았던 우리 여기 보면은 어 화학구조가 유사해서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뛰어나다. 자 이 클로로킨이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화학구조가 유사하다라는 부분들이 장점이 아니라 이제 단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클로로킨이 후보양물로 좀 권고가 됐었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피로나디딘이 화학구조가 유사하다라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장점이 됐었습니다. 장점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여기서 어 하이드로클로로킨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들 어 뉴스가 나와주고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. 이 종목 자체가 어 피라맥스를 피라맥스가 효과가 있는지 그걸 뭐 제가 코로나 걸러가가지고 먹어보면 차라리 효과가 있었다 하면은 어 이거를 좀 인정을 하겠는데 어 알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어 지금 알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장점이 장점이 지금 단점으로 바뀌고 장점 단점이 바뀌고 그리고 뭐 클로로킴이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임상에 대한 소식들도 없다 그러고 어 화이자 관련주가 유통하는 약물 유통하는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어 뭐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 오로지 그냥 기술적으로만 반등이 나왔는데 그때 수급이 막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 어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여기서 또 이제 이 주체적인 부분들을 돌파를 할 것이냐 이게 사실 감성 투자잖아요. 감성 투자 어 감성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런 부분에서 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어 기술적으로만 한번 지켜보자 어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어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로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여기 홈페이지 나오실 겁니다.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오시면 어 여기 하단 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. 자 11월 13일 금요일 추천 종목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밑에로 쭉 내려 보시면은 그리고 장전에는 유효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어 동시효과 상황도 설명드렸고 9시가 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종목 추천을 9시에 한국테크놀로지 현재가 1310원 그리고 1창업표가 1350원 손절가 12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어 9시 2분에 대한원공우 현재가 29,000원 기준 매수 1창업표가 29,900원 손절가 28,000원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어 9시 3분에는 파밀세 현재가 21,600원 기준 매수 1창업표가 22,250원 손절가 26,000원 대응하시라고 어 추천드렸습니다. 자 그리고 9시 5분에 추천드린 대한항공 1창업표가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호가창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상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최고가 1창업표가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단타로 빠르게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종목 추천해서 두종목 수익 한종목 보여중이다 이렇게 수익종목과 보유종목 이런 식으로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잘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로 상세하게 자세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댓글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다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8분에 무료 추천주 파밀세일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으면서 시장 장중 동안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쩌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깐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홈페이지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 오시면 저희가 강의들 강의들 자료들을 여기 올려놓고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수익도 내시고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